안녕하세요. 저희 코엑스 무대하고 이렇게 또 VM까지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어떤 오늘은 약간 그게 있어요. 게임이 있어요. 그 주간 아이돌이라서 망하님들이 카드 복불복을 하셨잖아요. 그걸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림보와 둘 다리 길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1등 한 사람이 설명해주세요. 1등 한 사람이 솔직히 1등 한 사람을 얻는 거는 그냥 뭔가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인피니트 선배님들처럼 카드를 복불복으로 이렇게 거뒀거든요. 거뒀는데 1등 한 사람 카드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1등을 했는데 자기 카드로 만원 한도는 한도 있어요. 만원 하자. 저희 카드로는 되게 궁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원 저희 카드로는 만원 만원 저희 카드로 만원 만원이면 뭐 뭐 돈 짤 수 있죠? 네. 법화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50만원 법화는 50만원 법화는 50만원 인정하십니까? 그래 봤자 다 우리 돈이다? 맞아. 만원 그냥? 법화는 2만원으로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러 가는 것까지 나중에 찍히는 거고 또 뽑을 때 저희 손으로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진행자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진행자 있어요. 복불복으로 번호를 하나를 지정해서 그걸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 당첨된 카드의 주인공은 원망할 수 밖에 없겠다. 저거 토기 스토리에 누구 아니에요? 버즈? 무한한 공간 워너너머러 나와주세요. 이 시대 최고의 아이돌입니다. 지물씨 우선 진행자 분께서 등장해서 최고의 MC 최고의 진행자 약간 가면이 안 맞는데요? 모시겠습니다. 그거 한번 흔들어주세요. 카드가 들어있으면 매니저님 욕심내는 거 아니죠? 누구처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는 게 아니야? 진행자 분께서 뽑아주실 건데 진행자 분께서 번호로 뽑아주실 거예요. 번호로 뽑아주세요. 그냥 손으로 뽑는 거죠? 아, 보시면 안 되죠. 손을 뽑으신대요? 그냥 뽑으세요. 화났어. 지금 뭐 말하려고 했는데 저 또 왔어. 표정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되죠. 막 막 뭘 꼽니다. 자, 뽑았습니다. 볼라인. 아, 잠깐만. 조금만 봐도 내 거 아니야? 아, 내 거잖아. 잠시만요. 이게 근데 1등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죄송한데 제 거 다 보였어요. 제 거예요. 그러면 알 수도 있어요. 지는 전부 다 네, 그러면은 아, 내 거잖아. 저기 림보 게임을 실패해볼까요? 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가위바위보 선수 정하자. 아, 인상련 카드 나왔다. 가위바위보. 경기빵. 가위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거. 가위바위보. 형, 얘기됐어. 안 내면 지인거. 안 내면 지인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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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했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파악하지 마세요. 아니야. 근데 이게 여섯 명이 이 높이를 통과해야 되는거에요 다섯 명이요? 아 여섯 명이요? 아 근데 이게 잠깐만요 룰이 다섯 명이 이걸 다 하고 내리는거에요? 아니면 한 명 할 때마다 계속 내려가는거에요? 근데 이게 렌틀때리 다섯 명이 다 보고 넘어질거 같은데 아 이거 잡아주면 되는구나 자 한번 해보자 쭈쭈 근데 이건 승진이형이 유지하는거에요 그냥 하면 돼요 누나 제가 해서 잡아 솔직히 저희중에 제일 유연한건 승진이형이거든요 유연성으로만 따지면 승진이형이 제일 우세할거 같아요 하면 돼요? 아니 얘기해 이게 안되지 이게 안되지 이게 규칙이 있어요 렌틀때리 무조건 천장을 봐야되고 손이 가면 안되다 그럼 그게 풀린거에요 우리가 찐 뒤에 나가야되요 네 해주세요 손에 땅이 가면 안돼요 나에요? 네 이건 뭐 쉽지? 스피석이 하자 이거 근데 몸 닿아도 돼요 안되죠 아 내리는거에요 이제 이제 여기서 145로 내립니다 끝에가? 그냥 쭉 내리는거 어때? 중간에 맞추자 중간에 맞추자 45으로 내리자 45으로 내려가자 10씩 내려갑시다 10씩 10씩 이거 어디죠? 대충 받는거 같은데 여기 근데 이거 쓰러지게 서 유진이 형 모자가 걸릴거 같은데 이거 비틀비틀거리는데요? 아니 이게 매트가 없어서 승준이가 너무 잘하잖아 너무 나와봐 이정도나와봐 30 중간에 맞추자 중간에 맞추자 중간에 30 중간에 30 오케이 신나봐 내가 걸릴 이제 내가 걸릴 잔인 시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가능할까 두 보일 30까지 쉽지 갈게요 130 여러분 지금 130입니다 130cm 야 쉬워 근데 형 이쪽은 안 나니까 이 정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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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 지금 더 내려야되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진우씨 지금 높이는 120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넘을 풀어야됩니다 아 근데 얘가 움직여요 매튜씨 진우씨 그럼 이거 받치고 있는거는 뺄까? 그래요 왜냐면 이거 그럼 이거 살짝 들었을텐데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원래 처음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매트 높이만큼 더 내려가잖아 매트 다 빼고 매트 빼자 근데 뭐 안 다치면 뭐 다치면서 하는거죠 남자가 다치면서 그렇게 너무 잘한다 내리시다 네 목이 좀 더 많이 나와나 허리 아픈데 115 110부터 가자 10부터 50 그래 우리 이러다 V LIVE 10분만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110입니다 됐습니다 아 어렵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다들 안 좋은데 남자 아이가 남자는 뭐? 남자는? 승소가 너야? 근데 내가 신발이 좀 낮은걸 신지 않게 신발이 이거 신발이 이거 이거 왜 힘들어요? 오 오 오 우리 다 잘한다 105 근데 이게 한 90부터는 스킬이 다 105? 아주 나이스한 스킬이 105야? 105 105 105 아니 100까지는 뭐 한까? 그냥 100까지는 그냥 내리자 100까지는 내리자 10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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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낮다 진짜 낮다 나도 맞아 신발 벗기 있어? 신발 벗기 있어? 네 1회상 탈락자 2회상 내가 한다는 것 같아 내가 될 것 같아 오늘 황토 될 곳이 있어 아 걸렸다 저거? 네 저게 아주 나이스 무서워요 그냥 가던 길 가는 사람 같아 우리 여기서 좀만 내리자 아 어렵다 95 너무 낮은데? 이 쯤 돼서 95 그만해 그만해요 이게 가능해? 대충 해야겠다 됐어 95 고 고고고 이빠 두번째 여러분 근데 넘어져도 안 아파요 바닥이 좋아서 노크도 했는데요 저희 노크도 이거 안 보이잖아요 참가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와 내가 안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아니면 난 안 될 것 같아 와 나 했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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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승주 형이 타락했어 와 대박 와 승주 형이 타락했을 줄 몰랐는데 와 다시 오 이제 90으로 들이자 이거 하나가 90 90으로 떨어진 것 같아 끝에 가졌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첫번째 개빈 선수 한 번만 연습을 해봐야 돼 어 오 아쉽게 탈락했네요 그래도 탈락 아 아쉽네요 탈락 가운드 난 그래도 끝끗하게 신발 신고 유진이랑 신발 먹을 거 어때? 아니 이거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캐슨 여러분 어려워요 와 어렵다 할 수 있습니까? 아 아 아 오 약간 아이템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사건 나 했어 야 야 야 이거 할 때 표정 저기 보지 마 아 거의 나 지금 폭탄이니까 지금 화질이 안 좋은거에 감상이네 아 아 아 아 잡았다 아 여 잡았다 아 Cow 아니 뭘 더 잘 한 것 같아요 아 요즘 그냥 널 좋아요 이거 이거 85에 대해 있는거야 이렇게 然后 근데 대충 그것만 맞으면 얘가 지금 안 맞아 자 그러면 댓글 좀 읽다가 시작해볼까요? 평소에 누가 카드를 제일 많이 써요? 지은이요 지은이가 제일 많이 쓴답니다 고개 원래 3개 꺾어도 되는거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시작 일단 시작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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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작할게요 아 나 이제 임무 안 하는구나 일단 임무 안 해 근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이기셔야 돼요 본인 카드일 수 있어요 제 카드는 제가 제가 쓸 수 있는거에요? 네 주관아 이페이지 선배님 최고신 기록이 75인데 아 75요? 이거 좀 더 피해요? 75? 10cm정도 그럼 좀 바지 바꿔주세요 바지 바지 벗어도 돼요? 바지가 살짝 불편해서 무리하지 마요 괜찮습니다 승준오빠 엑소시스트 같아요 계란해서 내려오면 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세치죠? 85요 85세치 도전 와 꼭 이렇게 가야되네 형 어디로 오르나 오 오 오 오 넘어가라 오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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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긴장이 돼요 으아 왜 긴장이 돼? 아 이게 다 하잖아 와 난 했어 야 난 했어 봤어? 봤지 봤지 넘어가라 넘어가라 으아 으아 아 아 진짜 올해 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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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의전이 아마 내 카드 다 참여했으면 마 도전 제가 오 그럼 이제 80 80 80 아 80은 너무 싫했어요 안 내면 순거 안 내면 먼저 하기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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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제 만져? 만져? 80 아하 피크인데 생각보다 잘해서 놀랬다 높이 지금 높이 지금 잘하죠 높이 80 80이에요 75 75 농무 선배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된다 우리 태박관에서 아아 아아 대발상권 뭐야 아 못한다 이거 못한다 이거 진짜 못해 75 성분하지 마세요 다시 도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옐로우 카드입니다 너무 떨려요 옐로우 카드네 올림픽 나와 이거 크게 동네가 저기 잡아주세요 끊기의 저 정도면 엄청 유연하네요 감사합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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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빨래하세요 몇 센치라고요? 지금 80이에요 80? 네 80cm 도전 정의상 카드를 사주해라 알겠습니다 나밤 이게 내 카드야 이게 내 카드야? 넘어야 돼 넌 너의 적을 이거 넘지 못하면 긁혀 긁히고 봐라 도전 하지마 나와 웃기지마 앞에서 나와 진짜 진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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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내 뒤로 wegen ook 빰빰 400 2 빰빰 0 0 마이콜 빰 Ф 같은 빰빰 그러면 집합 consiste 이거나 카드를 사서 농협 정혜성 화이팅 와 안된다 와 대박이다 진짜 저희 피디 선배님 기록해봐도 돼요? 일단 송순이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냐? 이거 너무 연락하게 돈 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했냐? 자 지일씨 보고 갑시다 도전? 일단 1등은 지인으로 결정됐고요 지금 기록을 넘어 보겠습니다 인피니스 선배님들 이게 몇인데 지금? 지금 75 이게 75야? 나도 했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 안 돼 이거 빠르게 해야 돼 이렇게 어? 했는데 뭐야? 이거 안 돼요? 이거 돼요 원래 되었나? 이렇게 되셨네 됐다고 사인 주신 거예요? 네 안 되셨네 안 되셨네 됐네요 오오오오 오 대박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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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는 사람 오이 자 여기는 카메라 찍어주세요 네 아 일단 1등은 정해졌어요 지훈이 형으로 일단 우리 키가 내가 183이니까 이렇게 보면 어느정도 지금 20만시간에서 거의 190이란 말이야 야 이거 넣으면 주간화도에서 섭외해줘야 된다 솔직히 우리 주간화도에서 섭외해줘야 된다 지금 65이야 시작 우리 무슨 알 때 알 때 림보 넣어야겠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림보 좀 축하해 주시겠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축하해 주신대 와 이거 대박이다 이게 뭐에요? 60 65였어요 놀랐다 진짜 새로운 장기를 발견했어 놀랐다 희준야 두전 이거 한번 해봐 65도 못했어 오오오 안돼 안돼 이건 안될거 같아 이건 안될거 같아 이거 지금 무릎으로 뚜껑이 올라와 나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면 대박이다 진짜 방금 거'와base 아 50원은 내 무릎에 있어요 방금 연락 왔는데 이거 하면 세계 신기록이에요 세계 신기록 한 번만 찾아봐주세요 아는 형님 작가님들도 세계 신기록은 20 되지 않을까? 그건 거의 동물들이 체조 선수들 야 근데 이거 왜 선수인데? 선수급인데? 이게 원래 올림픽 전문이 있어요 맛있다 딩고라는 건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가시밭이 형 여기 다 가시밭이 키 끝에 뭐에요? 높이 21cm 기록을 세운 6cm인데요 저는 누워서 간 거 아니에요? 21cm 기록을 세운 6cm인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세계 신기록이 21cm 우리 세계 신기록하고 한 신으로 세워도 알겠지 다 지갑다 지은아 가자 지은아 지금 티클만들이 보고 있어 한 신만해 한 신만해 한 신기록 우와 50 갑시다 된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이제 앞으로 25cm만 하면 세계 신기록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센치에요? 지금 몇 센치에요? 50이에요 여러분 50cm 작아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185cm 이 정도 높이를 지금 간 185cm가 지금 넘는 거에요 아니 넘는 게 아니라 기는 거에요 아니 통장은거죠? 통장?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너무 흥분했네요 그래서 빨리 갑시다 이건 안될 것 같아 근데 약간 진짜 알 때 얘 나갈 것 같은 느낌 와 진짜 잘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잠시만요 이 시간 30만씩 높이겠습니다 지금 50cm를 제가 이상으로 지은이가 구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킁킁김치 V앱 제목 바꿔주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마지막 시작 드릴게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거 안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게임이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그 일본에 있는 팬스팀 공연 무조건 보내주세요 시킨대요? 시킨대요? 아 진짜요? 할 수 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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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다시! 진짜 다시! 반복 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본인이 할 생각이 없어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승준이 뭐니? 캡틴 승준이 파이팅 물을 닿아 물을 닿아 물을 닿아 그만하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아 안되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눈꼽이 50에 가있죠 정확하게 50을 보여드린거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 막히는 데 있습니까? 야야야 어렸을 때 솔직히 앞바위도 좀 본 적 있는 사람 아 앞바위도 알지 너무 아파 김주현아 앞바위도 괜찮은데 잘한다 잘하죠 여러분 아쉽네요 조금만 더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윤이형이 1등인거야 아니 종합게임으로 해서 지윤이가 1등 1등이 정해져서 개인 줄다리기가 있어요 아 개인 줄다리기 이거는 게임을 설명해드릴게요 힘쓰는건 자신있어요 이걸 허리에 감아요 조금만 감고 반대로 가면 감아서 이게 발을 붙이는건가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팽팽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 해주시고 발은 떼지면 지는겁니다 아 발 떼지면 지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맘대로 하는거에요 준비 시작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어떻게 하는거에요 자 당기고 이렇게 당기면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상대방이 당기면 당기면 당길때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약간 손뼉치기처럼 근데 이 밧줄을 놓치면 탈라인거죠 손에서 밧줄을 놓치면 탈라인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냥 하시면 되요 어차피 1등 1등 그냥 지은이 빼고 하자 어차피 1등 저게임 2등 종합 1등 1등 너도 쉬고 있어 아 여기서 뽑아서 1등 꼭지로 꼭지로 꼭지 꼭지 아니 이게 대결한거 대결 아 이게 장갑을 맨날 자 장갑 불안한 표정으로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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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 기념 아 아 아 아 We're not a team 이건 경쟁이야 We're not a team 자 그럼 누구부터 하실래요 그럼 승기 형부터 할까요? 어떻게 하는거였죠? 장갑 먼저 끼워 승기 형 먼저 합시다 장갑 장갑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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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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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 약간 놓치면 안돼 아 이거 놓치려고 놓치게 장갑으로 알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처음 해봐네 이거 약간 황소화 지금 물소에 되게 룰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고 처음 해봐요 이걸 물이 필요 없어 행과가 할 수 있는거야 나 어따가가 차면 되지 우리 형이 차고싶으면 차고 우리 형이 3대에서 2대가 안겨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애 우리 5명이랑 매니저님이라면 우리가 이기지 진짜 약하시네요 사실 이걸 이걸로 만든 줄이 아닌데 정보수 띵가폴 자 근데 이게 땡겼는데 묵직하게 다리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요? 이게 더 어려울거에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니지 단대로 들어야지 이렇게 준비 시작 시작 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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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반 이겨라 3반 너무 긴장감이 너무 진작 몰수의 탈락입니다 어떻게 된거에요? 은혜의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정연성 공수 결승전 쥐띠와 정연성 공수 아 잠깐만요 승 이거 끼니까 여러분 누가 이길거 같아요 하마의 탈락입니다 라고 누가 하마의 탈락이래 여러분 누가 이길거 같습니까 네? 엔조트 하마가 됐나 시작 하 호 잘한다니까 이거 이 게임이 맞는거야 내가 지금 이게 맞는거야 자 몰수의 승림이다 1등이야 너랑 나랑 해야죠 그럼 둘이 뽀뽀해야죠 뽀뽀해야된대요 난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9전승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게 얘를 안 끼고 그냥 그냥 이 순간 싫었어 너네가 그때 나 이거 하마발도 정하마 정하마 유진이 반바지 안 추워? 네 저 여기 안에만 있었어요 형 아 여러분 이거는 그냥 황트이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거 장갑 안 낀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치? 미끄러워 근데 아파 이거요? 아뇨 이거 선물 주신거 따윈거 찼어요 아뇨 저는 남자로 바뀌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자는 나아 예 준비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를 지금 너가 땡겨봐 내가 이렇게 풀수도 있고 내가 땡겨봐 땡기는데 땡기는데 내 피부를 이런거 땡길 때 풀면 돼요 내가 당기면 오케이 좋아 민은파 Coin 빈퀸 주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온이 있었으니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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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봐줄봐 날이 가봐 나 보컬 플립도 춤을 추고 있어요 하데스 만나러가 있는데 아 슬픈 놈 맞았어 뭐야 나 일단 어차피 시작할게 저번에 떠나게 2탄! 우리 곤이 2탄 자 시작 오! 오늘 김치의 날이야? 대박사건 어 일단 네 이렇게 모든 게임을 해봤는데요 끝났어요? 이게 보기보다 훨씬 재밌는 게임이라서 이 둘 하나만 있으면 가죽이 재밌게 저 못 갔을 것 같아요 장가장 우리 그러면 그거 할래? 아 이거 안 돌아와나? 시작! 뭐야 뭐야 저기요 방송 중이잖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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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서워해 자세를 낮춰 지금 겁에 질렸잖아 죄송하고요 집중해야 되는데 거의 잠시 다른 데 가있어요 자세를 좀 낮춰 우선 카드가 뽑혔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러 가야겠죠? 그럼 사러 가는 건 지금 찍나요? 사러 가는 건 저희가 따로 찍을 건데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안 꺼져 그렇게 그렇게 편하게 너는 이름이 이거 무슨 강아지예요? 저희 거예요? 너무 귀엽다 저희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아 맞다 정신 좀 차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잠깐 너무 귀엽다 진짜로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이름 뭐예요? 화면 안은 도로 없이라 우리 팀 커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쏘리 우리 V LIVE 끝나고 많이 놀 수 있으니까요 두 친구랑 네 두 친구 이름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등이 정해졌죠? 우선 지훈이가 1등인데 네 지훈이가 오리 1등인데 네 맞아요 두전성으로 올라와서 깔끔하게 1등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오늘 보여드리진 못하고 뭐 마크텔이나 인성이 형 카드니까 아 뭐 어때요? 그렇겠지 그렇다니까 아까 인성이 형이 그래서 여기 저 카드가 편 아까 인성이 형이 솔직히 진면부터 티나 근데 너무 티났어 처음에 딱 뽑자마자 내 카드인 줄 알았다니까 아까 인성이 형이 막 써도 된다고 그랬어 진짜? 팀인데 뭐 그리고 얼마까지 쓸 수 있는데? 50만원 30만원 자 그럼 이걸로 10만원이니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티온이 진짜 장가 장가 후우우우웅 자 우리 마무리 마무리 합니다 또 받아주게 된다 1등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으세요 1등 소감부터 듣고 갑시다 제가 이 여러 종목에서 이렇게 1등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요 이 카드를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오늘 수고한 만큼 저희가 마트로 달려가서 형 방금 왔는데 마이크... 마이크를 줄래요 고마워 마틀에 가서 우리 사이좋게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때려 게임 왔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인사할 때 강아지 안 씻었죠 마지막이니까 한 사람씩 여기 넘어가세요 아 네 저희 오늘 브이앱 시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브이앱에서 더 재밌는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브이앱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까 저희가 요새 새로 만든 게임이 있어요 크나큰 게임 지금 까 지금 까 이 쓴 리 다 와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이거 3회로 꼭 올려드릴게요 마티로 간